진정한 내 영혼의 반쪽을 만난 것 같아. 우윤희! 왜 이렇게 겁먹었어, 천서진? 쫓겨나고, 쫓겨나고. 롯나랑 나. 우리가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. 그 여자가 물건이긴 하더라. 내가 돌아온 게 어찌 가리 신경 쓰였나 보네. 심수련 씨를 죽인 진범이. 걱정하지 마,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. 역시 대단한 여자야. 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. 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. 나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어.